뿌잉 하트! 하트! 이렇게 와가지고 벽을 찬다고? 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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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속에 펫과 함께 할 수 있는 룸이고 바닥에 보면 들어가는 신발 벗는 데 부터 시작해서 강아지들 키우는 집에 되어 있는 이런 매트 호텔 계단이 있는 호텔은 침대 위에 올라갈 거라는 전제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허용이 되는 호텔입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은 주차장비네요 주차장비 탐색중이야 이게 문제 이상 없는지 과학 탐지하는거야? 친구들 냄새를 벗고들 좀 해봐 봐봐봐 땅실 강아지들을 위한 대변 패드가 이렇게 배변 패드가 여분이 더 있고 요거는 제가 아무데로 안 사는데 그렇지? 지가 사놓고 지는 또 피해다녀요 참 어이없다 휴지하고 이런게 제공이 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이렇게 꼬나 맛있었어? 주무셔 꼬나 이제 자 화장실에 아빠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하지 잠시만 잠시만 손 받아 놓고 기다리고 있다 꼬나 꼬나 소품 왔어 응? 이런거 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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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빠 뿌잇 알겠어 바로 익혀뿌 음 이거 뭐 너 그거 가르치는데 5초 걸렸는데 5초 걸렸는데 요즘 뿌잇 쓰다보니까 이런거 많이 하더라고요 뿌잇 뿌잇 하고 뭐 어? 하트 이래 하면 뭐 여기 갖다대고 뭐 이런거도 해야 되겠네 이거 어? 진짜요? 진짜요? 추체를 못하겠나? 우리 오늘 전진 훈련 왔는 김에 뭐 이제 하나 더 연습해갖고 가야되는 거 아니야? 어? 김포가면 네 아빠 말 안 듣잖아? 기다려 기다려! 하트 한 번 해볼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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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5초면 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하나? 우리 꼴을 맞춰! 진짜 아빠 이거 연습시키는 거 한 것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하트! 하트! 그럼 턱! 턱이 아니라 부위지 부위!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맨아 왜 이렇게 잘하나? 어? 꼴이 잘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댓글 남겨주기 꼴이는 댓글도 다 읽는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됐네 인스타 보는 거 아이가? 나도 훈련 좀 하자! 하하하하 주인아 훈련 좀 시켜도 다른 개들 그런 거 하대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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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집은 오래 있는데 이래 잘한다 반쪽은 아빠가 먹고 반쪽은 우리 꼴이 꿈을 나오기 좋게 이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지아담아서 보면 다 안 주니까 아따 뿌잇 뿌잇 하트 아우젓 하트 아우젓 코 대리 흠 法 왜 좀 잡았어! 니가 부러겠다 너무 아파 내 목을 기부히 갖다 놓으니까 내 목소리를 잘한다 나 나 무시해야겠어 나도 올렸잖아 아버지 오이! 윙! 야! 지금 뭐 하러 했어? 장난기 덕글덕글이지? 여기 와가지고 벌써 찬다고? 12시 넘었다. 괜찮아요. 펌을 업그레이드 해놔야지. 은근아, 쉬하고 와. 쉬해. 쉬하고 와. 왜 이렇게 귀엽나? 결혼하고 싶어? 응? 꼬나. 아휴, 시끄러워봐라 진짜. 예정만 stations. 공아, 아침부터 귤 먹을 거야? 응? 으허허허허헣. 아흐허허헣. 됐어. 밥 줄게. 도망hews.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 저 애들도 좋아 위앗으니까 아 웃는다 따뜻한 바람 예전 동반 숙소는 식당만큼 많지가 않아 아 웃는다 아 웃는다 잘했다 다음에는 저 어딘가에 숙소를 가봐야 되겠죠 애전 동반 숙소는 식당만큼 많지가 않아 아 웃는다 아 멋지다 놀 줄 안다 진짜 살아먹다 이성수리에 이리와 이리와 이쁘다 아뽀아, 갈까? 아이씨 아빠 뭐 샀어? 아빠 뭐 샀냐고 궁금해하는데 꼬니? 빵 샀어 여기가 되게 유명한 빵집이래, 소금빵 맛집 오빠들 거 사갖고 간 이리와 하나, 오빠들한테 줄 거 샀다, 그치? 겟! 마감이라서 하라도 얻었네 그 자꾸나, 뭔가 이렇게 다 예뻐 그치? 가사, 가사, 가사구만 이렇게 예쁘다 아아아아 아아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